아 타블릿이 자꾸 벌려 화나네요 타블릿 심을 갈 수가 있어요 연필감 듯이 타블릿 심을 갈 수가 있나요 이게 좀 뭉툭해져서 잘 안되나 본데요 사포 같은 걸로 가면 큰일 나겠죠 타블릿 심을 갈 수가 있어요 타블릿 심을 갈 수가 있어요 타블릿 심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금방 고정갔었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